오늘 이제 나올 첫눈 같은 목소리 진짜 말이 안 되게 말을 잘하고 저는 오늘 말이 안 되면 말을 안 하려고요 이금이 순간 이금이 순간 약간 예능 신인상을 놀리고 계신다고요? 오늘도 모든지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인탈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주세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이 클럽에 오신 거예요 We are 겁나 핫해진 듯한 착각이 되고 잘생긴 얼굴 질린다 안 질린다 얘랑 헤어지고 나니까 돈이 모이더라고요 즐거운 상상 채널S